제가 또 그런 재밌는 별명까지 붙어가지고 되게 긍정적이고 고맙습니다. 사실 경기 전에 그거를 많이 보내줘가지고 이미 경기 전에 봤는데 당연히 거의 그냥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. 경기 전에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던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던 간에 항상 저의 경기력에 조금 더 공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분도 사실 순간적으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감독님이 어쨌든 그런 실력적인 부분에서 언급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되게 또 영광으로 생각을 했고